네 좋아요. 취미가 자전거 타기여가지고 주말마다 친구들이랑 한강에서 자전거 타요. 평속에 어떻게 되세요? 네? 평속이요? 평속은 잘 모르겠는데. 어필 평속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저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앤케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. 그럼 어떻게 해 볼까요? 오늘 여성분과 저랑 정기자전거를 타시고 저는 로드마이크를 타고 대결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. 네 그래서 이제 라이클에서 대여 서비스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저기도 또 새로 나온 게 이제 라이클에서 자전거를 여기까지 가져다 준다고 해요. 아 진짜요? 네. 여기서 예약했는데 정말로 여기까지 갖다 준다고요? 열어보는 스트로스에서 같이 놀고 디스트로스에서 같이 놀어 볼게요.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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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합! 2. 3. 4. 4. 5. 6. 6. 7. 8. 9. 11. 12. 12. 14. 15. 15. 16. 15. 16. 16. 16. 남편을 제가 공기 과정으로 올라올 수는 생각도 못했거든요.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. 여유 있게 뭔가 되게 데이트? 남자분들이랑 데이트하러 한번 더 타고 싶은 그런 느낌이었어요.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는 것 같아요. 여성분에게 전기사전거로 따여서 많이 불쌍이 아픕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